여러분 현상계에 대해서 지금 안다고 해도요. 모르셔요. 정보가 부족해요.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윤회과정에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. 솔직히. 내가 볼 땐 저게 사람이냐 해도 진짜 동물계에서 바로 올라와 있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진짜 그랬구나. 이럴 수도 있어요. 사람 생활이 너무 서투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잘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제 갓 사람 입문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꼭 저거 꼭 금수 같아. 그러면 진짜 금수일 수도 있어요. 사정을 모른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도 전생을 보면요. 또 다를 수 있어요.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. 모르시잖아요. 모르니까 살지. 알면 복잡해집니다. 이제 판단을. 이번 생으로 보면 딱 이 사람이 나쁜 놈인데 쭉 전해봤더니 아이고 저 당할만 했구나.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.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혹시 내가 본 그 경우가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.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시는 게 나아요. 그러면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하늘이 정보를 주면 그만큼 감안하면 되고 하늘이 정보를 안 주잖아요. 그럼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당당해지세요. 당당해지세요. 저는 항상 하늘하고 수작을 하니까 제가 뭐 몰라도요. 당당합니다. 왜냐하면 하늘이 하늘이 더 나한테 정보를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알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버지 제가 이 정도 안 알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면 기특한 거 아니에요?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. 아 정보 안 내놓은 아버지 탓이다.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수작하며 살다 보면 되게 그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명하게 합니다. 모른다고 막 몰라서 뭐 어떻게 해요. 어떡해요. 알 길이 없는데. 그럼 내 아는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. 하느님이 원하는 거. 너 아는 정보 안에서 육바라면로 해봐. 이거거든요. 항상. 이걸로 기본으로 돌아오시면 돼요. 여러분 혹시 헤매고 계신 건요. 바라지 말아야 할 걸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선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이거 사 말아. 샀는데 가격 오르면 어떡해. 그럼 이제 점을 쳐야 돼요. 다 답이 없잖아요. 점 쳐야지.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알 수 없는 것까지 알아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. 매사가. 근데 나는 몰라. 난 모르죠. 당연히.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자명하게만 하면 되지. 난 당당하지. 손익을 떠나서 난 당당하게 살고 싶어. 이런 느낌을 사시면 훨씬 또 더 편하고 더 잔 걱정 없고 더 당당하고 걸을수록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그 길이 있어요. 그 길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막 망설였는데 그 길로 걷다 보니까 점점 뻔뻔해지고 단단해지고 점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안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현상계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파업하면 찜찜한 게 늘어야 되는데 자명한 게 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죠.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내 양심에 최선 다했나만 물어보시면 딱 나와요. 너가 좀 더 노력했으면 알 거를 몰랐다. 그럼 나중에 찜찜하죠. 그때 좀 더 알아볼 걸. 내가 그때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안 됐다. 그럼 나중에 뭐 후회할 것도 없어요. 그건 어차피 그건 안 될 일이야. 그 안에서 나는 자명하게 선택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어.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최선을 다한 판단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옵니다. 이러면서 인과법도 연구하세요. 과거의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과보를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주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과보를 분석하다 보면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십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